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내일 이 자리에서 난 날 기다릴게 애매하게 취할 때가 제일 무서워 취한 것 같은 맨정신 하나하나 스쳐가는 나의 과우들의 후회 반성의 되새김질 오만가지 생각들로 홀로 막무덤을 파서 안에 들어가 그냥 이대로 꼭 묻혀 사는 게 나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뭐라도 켜놔 폰을 불빛으로 하는 광합성 알고리즘 따라가다 보면 내 관심사를 또 알게 되는 건 용기있던 사람들의 발자취에 대리만족이나 하면서 오늘도 상을 펴고 쇼파 아래서 한잔 혼술이 늘었네 이 밤 적적함이 든 짠 따라 티비 사람들이 나 대신 웃고 워우워우 또 하루가 가네 오늘 외로움이 뜬다 내일 이 자리에서 난 날 기다릴게 내 인생에 없으면 죽을 것 같던 사람들도 어느 시점에서 각자의 사정 각자의 사랑 뿔뿔이 흩어져 흩뿌려져 각박한 세상아 한탄하며 같이 숨을 나눠 쉬던 때 또 있었지 이젠 가끔 봐도 너도 나도 다들 겉도네 냉장고 음식이 쌓여가도 먹고 풍게 옷방에 옷이 많아도 입고 풍게 없어 연락처가 몇백명 만날 사람 하나 없어 배는 고파지고 가끔 사는 신발 기분은 좋아져도 사람은 정말 힘들더라 사람이 제일 힘든 거야 호술이 늘어날 이 밤 접촉한 이 등잔 따라 TV 사람들이 나 대신 웃고 하루가 가네 오늘 외로움이 뜬다 내일 이 자리에서 난 날 기다릴게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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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